평균을 찾기 위해서는 대거 22석 찍어야겠다 대거.. 제발 대거까지 대건 진짜 터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우 미치겠네 어우 미치겠네 그만할까 아아 대건 진짜 터지면 안 되는데 아.. 결국 터졌네 아.. 대건 진짜 터지면 안 되는데 아.. 대거 이것도 많이 터쳐먹지 않았나 한 4번 터진 것 같은데 어우 나도 그냥 평균.. 평균만 됐으면 좋겠다 맨날 스톱어스면 마이머스야 아아.. 터지지 말아라 대거야 너는 터지지 말고 22석을 꼭 가야돼 아.. 돈 날라가는 거 진짜 순식간이다 탈벨하는 것 같아 아.. 탈벨 비싸다니까 아.. 탈벨이란네 아.. 대거 너무 비싸 기회가 어깨 아.. 탈벨이란네 아.. 탈벨이란네 제 2 에이.. 아.. 탈벨이란네 아.. 탈벨이란네 아.. 탈벨이란네 아 대고도 한 500억 들어가지 않았나고? 아 이놈의 직장은 하는 것이 아닌데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걸 알았지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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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진짜 많이 썼는데 아 많이 썼다니까 아 많이 썼다고 아 한 600억 넣은 것 같은데 벌써 아 이게 마지막 첫 대상 아닌가 아 아 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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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여태까지 아킹만 해도 10자루 넘었잖아 10자루만 해도 400억 아닌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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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는데 이거는 이거는 안되는데 복구 불가능한데 한번 터지기 전에 그만둬 써야되나 아 나 아이디어 생각났다 생각났다 좋은 아이디어 생각났어 아 영혼까지 끌어모았는데 진짜 마지막인데 아 진짜 왜 이렇게 스타퍼스가 너무 없지 마지막인데 아 20성이었는데 아 얼마 썼지 한 천억 썼을 것 같은데 천억 썼 아 진짜 스타퍼스하고 이 년이 없나 아 돈이 없으니까 개 안된다 하긴 돈이 있어도 안되는데 스타드 17붙고 저거 아 17성은 해놓으면 될거 아니야 아 돈 없다니까 아 진짜 돈 없다니까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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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... 아니 여태까지 한 13자루 정도 터쳐먹지 않았나? 메이플 접자 그게 답인 것 같아 이제 안할란다 짜른다 진짜 못해먹겠다 아니 메이플에서 좋은게 없네 메이플 접는게 답 아 이거 대거 복군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 17성 찍으려고 하는데 100억 넘게 썼잖아 아 내가 섀도우 키우면 절대 안 한다고 그렇게 다잠을 했는데 진짜 이즈 아니 두번 터졌으면 많이 터졌지 17성 찍는건데 진짜 너무하네 아 생각할수록 아 그만해야되는데 왜 계속 발리는거야 아니 진짜 터치면 안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만 해보자 자꾸 되네 칼하고 자꾸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 안깔려고 그랬는데 아... 아..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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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놔 멈춰놔 그만해 오케이 오케이 아 천억 잃고 이십성은 복구했으면 됐다 아 일단 그만하자 지금 무기가 중요한게 아니야 아 천억이었으면 나머지 아이템 다 맞았는지 이십성까지만 해놓자 다시 돌아와 군 이십성으로 그만하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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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비도 짜리다 아 이거 하을칼 오케이 ㅋㅋㅋㅋ 짠 치 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